아 안녕하세요. 청소 형이시네요. 실례하겠습니다. 제가 급하게 또 와가지고 그럴 때 메모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요. 여기가 전세로 2억 2천에 수도 포함 10. 인터넷도 포함되어 있죠? 인터넷이랑 TV 유선이랑 수도 포함이고. 네. 저거 다 세탁 있고요. 전기 가스만 따로고 관리비 10만 원이고. 혹시 주차는 지금 하고 계세요? 아니요. 저희 주차는 안 해요. 주차자리 한번 물어봐야겠네요. 제 생각에는 5만 원이었는데 오를 수도 있어요. 네. 주차자리는 5만 원이고. 저요? 아니 감사합니다. 마스크를 써서 그럴 거예요. 마스크를 써서. 근데 이 옵션이 여기 에어컨하고 세탁기 인덕션까지? 네. 그러면 냉장고만 없네요? 냉장고만. 냉장고랑 이거 지금 제 건데 팔 수도 있거든요. 수납장? 네.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싸게 해 드릴까. 아 싸게 해요? 알겠습니다. 이거 한샘 거예요. 한샘이요? 네. 여러분 한샘이랍니다. 그러면 일단 뭐가 왔네요. 아 그래요? 아 이거 동시에 여러분이 보시겠네. 여기 작은 방이고. 여기가 칫솔을 한번 잡아야겠다. 3m 거의 50 가까이 되네요. 여기가 옷이 너무 많다. 2m 30. 여기 그러면 임대인도 방 내놓은 거 알고 있는 거죠? 네. 알고 계세요. 네. 거실에는 속옷이 있어서 제가 위로는 못 찍고 아래로만 찍을게요. 방 크기 한번만 재볼게요. 3m 30. 이사는 빠를수록 좋으신 건가요? 네. 빠르시면 좋으세요. 3월말에 해주시면 좋으세요. 3월 말 정도. 3월 중순에서 말 정도? 1m 20이고. 여기 엘리베이터에 있는 5층이라서. 그리고 5층이고. 패션문화의 거리. 바로 인근입니다. 위치도 좋고. 그리고 주변 건물이 딱. 지금 요 5층보다 낮아서. 채광도 아주 좋을 걸로 예상되네요. 일단 안방은. 요쪽은 지금. 잠깐만. 이쪽이 서양이구나. 서양일 거. 서양이고. 요쪽이 남양입니다. 다른 부동산을 한 번 방보로 와서. 요쪽도. 요쪽은 남양인데. 요거 치면. 아무튼 채광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요거 치면 진짜iada. 고맙습니다. 요거 канал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